한미일 3국 정부가 오는 12월 미국 하와이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이 어제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. 이채원 기자입니다. 해당 언론은 다음 달 남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. 한미일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. 지난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3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. 회의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JNN은 전했습니다. KF 뉴스 이채원입니다.